리허스가 이제 의외에 지금 역습을 당한거에요. 리허스가 홈런 맞고 아주 쓴 웃음을 약간은 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. 다시 오른쪽입니다. 넘어갈 때 넘어갈 때 넘어갑니다. 맨투맨 컨덩! 김지영 공두가 또다시 했잖아요 지금. 아 변하는데 너무 성격한 승부. 투자이기 운대 말이죠. 잠실에 배들어옵니다. 자 이 잠실에서 누나쿠자까지 개타고 가야되겠는데요. 와 이 홈런 컸듭니다. 초동화 그리고 김재현의 투자자 연속 컨덩! 지금도 역시 목적 높은거 너무 폭판이었습니다. 폭파우파이 유리했단 말이죠. 그렇습니다. 투자이기 노볼이었는데 놓치지않고 김재현이 오른쪽 그러나 확실히 라인드라이브 속으로 감장을 넘겼습니다. 저의 홈런 컨덩!